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이 청년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월주스님은 서울영화사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모임인 대불련 총동문회 간부들의 신년 할애를 받고 총동문회 홍경희 회장 취임기념으로 대불련 육성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주스님은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며 초파일 지나 5월쯤 대불련 육성기금 천만 원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월주스님에게 감사패인 시해 불망비를 전달했습니다.